아 이상한 사람이 왔어 저기 힘 좀 뺍시다 좀 보여줘 같이 해야 돼? 그럼 일단은 조광석 찔러 아 제가 찔러줄게 역시 한류스타 아 여기까지 이용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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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딴 사랑할 필요없네 용진씨가 하면 되겠네 다 용진씨가 다 하면 돼 아니 근데 공평성을 위해서 저기 뭐 약값 벌어온 사람 보긴 봐야지 아 이상한 사람 네 보긴 봐야지 연기해보셨나? 아니요 저는 TV에서만 봤습니다 그럼 칼맞는 연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 찔러들여? 네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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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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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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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됐어 됐어 죽지마 죽지마 아 예 아 이상합니다 네 우와 아 연기 처음이라고 네 그냥 TV에서만 봤습니다 아 감정이 너무 좋은데? 네 힘 좀 빼 아 예 뭐 이렇게 모바일 필요 없어요 연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용진 죄송한데 둘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 아 누굴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이리 와봐 내가 연기 호흡 맞추자고 그러고 칼로 확 찔를 때 피할게 당황하겠지? 초짜는? 좋다 그거 가지고 아 알았어 그러면 콜라보로 할게요 이렇게 서로 연기 시작하자고 아 먼저 찌르세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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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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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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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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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진씨 됐어 용진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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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 좀 빼자 서로 아 와 저기 힘 좀 빼자고 아 죄송합니다 약값이 얼만데 이래 네 5만원이요 어? 5만원 5만원 야 나 이거 안되면 5억 날라가 힘 좀 빼자고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뭐야 그 저기 칼맞는 역할은 좀 작은 역할이니까 저기 뭐야 인택씨 인택씨가 좀 해줘 제가요? 깔끔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와요 예예 왜 시킨거야 그럼 아 미안해 좀 도와줘 도와줘 이야 같이 붙여 저런 사람들하고 아이 미안해 좀 아유 이야 내가 6학년 때 승마했잖아 아 용진씨 말 잘 타지 맞아 아니요 말 타봤어요? 아니요 전 못 타봤습니다 그랬겠지 일단 말 타는거 달라 오버한다고 내는게 아니라니까 승마구 출신이잖아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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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뭔가 좋아 야 이거는 뭐 용진씨 거네 임혜영은 어? 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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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누구 뽑아야 되지? 아유 아유 뭐 이렇게 열심히 해? 힘 좀 빼자니까? 야 뒤로 타봤어? 아니요 그냥 티비서 왔습니다 말투로 못한다니까 5만원 준다고 가라고 일단 배역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유 꽉 맡겼네 저기 그러면은 아 요런걸로 안될거 같아 상황을 정해드릴게요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하는 역할 긴장해요 애들이비요 먼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눈속에 하아 하아 와 연기 좋다 너냐? 어 고 하아 이렇게 해야지 속이 우려나냐 으응 으응 어 분노한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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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ourse constitutional 피 carefully 탈로 ще 으응 yol을 쏘고 있어 Comment 탁 죽었어 죽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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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있어! 살아! 살아! 다리 벌리고 밧줄! 밧줄 내줘! 목에 묶고 다시 끌었어! 트럭이 나타났어 두꺼워! 두꺼워! 야! 자기게 들어가라! 두꺼워! 야 죽어라! 5만원 줄테니까 가! 가라고! 저기 스키 타봤어? 아니 한번도 안 타봤는데요 국가대표 봤죠 영화? 네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거에요 아 진짜요? 네 누가 그렇게 오바지 타느냐고 내가 잡고 아 역시 야 본 다음에 라면 하나 이야 디테일 라멸 라멸 이거는 용지씨 하면 되겠다 무조건이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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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Avoila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승기 점프해! 너무 빨라 승기 점프 야! 아니 付び 야! 왜 안타워? 저기 toim 저자는 상급자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야이씨! 뭐야? 뭐야 당신? 뭐야? 아, 죄송합니다. 힘 빼라고! 저기 뭐야,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러면 주인공을 뽑아야 되니까 자유 연기 좀 볼게요, 애드립으로.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싸우는 장면, 이걸 좀 애드립으로 좀 볼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저 아프면 들어가! 왜 자꾸 여기 있어, 이 사람은.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? 네, 애드립으로. 사랑해봤어? 아니,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나는 뭐, 김태희, 왕지연, 이민정 이런 사람들이랑 헤드라인을 달굴 정도로 사랑을 했었다고. 알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누가 여자 역할을 해봤어요? 여자 역할 해봤어요? 아니,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나 여자 역할을 뜬 사람이야. 따라해봐. 주당. 따라해봐. 안 되는데. 남자 해, 그럼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와, 야. 뺨 갈린다. 세게, 세게, 세게. 뺨 때려가지고 당황시킨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들어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미안해. 우리 헤어지자.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나쁜 놈! 야, 잡아와! 야, 잡아와! 다! 그만하겠습니다. 분명하지마. 우리 헤어지자 한 번 보여주께요. 연기 한번 볼게요. 같이 해야되나? 자. 사형 먹어봤어요? 아니요. 나는 습괄해서 맨날 먹는다고. 아, 아. 보고 배워요. 힘 좀 빼시고. 이야, 아... 전하... 소문이 마주 갑니다 전하! 이홍진! 이홍진! 용진 씨! 용진 씨! 용진 씨! 용진 씨! 살았어! 살았어! 역시! 할 일수다 이홍진! 이건 뭐 딴 사람이 할 거... 이건 무조건 용진 씨가 하면 돼! 멧소드 연기였어 지금... 그래도 이거 공평성이 있는데... 월세 밀린 친구건 봐야지... 아 진짜 이 친구 남았구나? 저세트입니까? 네 뭐 준비한 거 있어? 아니 뭐 없습니다 그냥... 사양 먹어봤어? 아니 뭐 알력도 못 먹어봤는데... 뭐야?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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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! 오!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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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acher! 뭐야? 에 ivory 아, 예, 죄송합니다 나까지 호박하게 되잖아 아, 예 어,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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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둘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두 분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, 예, 알겠습니다 예, 미안해 어우, 힘을 좀 빼자고 아, 예, 알겠습니다 아니, 월세 얼마가 밀렸길래 이렇게 열심히 해 예, 10만 원이요 적당히 하자고 예, 야, 이리 와봐 야, 사약 먹을 때 어, 닥쳐가지고 떨어뜨리면 당황하겠지? 아, 좋다, 그거, 그거, 좋다 그러면 먼저 하고 예, 10만 원씩은 먼저 해요 예, 자 예, 감사합니다 전화 성원이 뭔가 가옵니다, 전화 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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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와! 야, 힘 빼. 힘 빼고 빨대 어디서 났어? 어디서 남았어, 이게? 깜짝 놀랐어. 와, 이거는 작은 배역이라 두 분이 할 게 아닌 것 같아. 오인택씨! 오인택씨가 좀 해주지. 제가요? 나가 준비하고 와요. 왜 시킨 거야, 저 사람 줄 거면. 미안해, 좀 놔줘.